신데렐라 걸즈 아이돌마스터 시리즈의 후속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사실상 아이돌마스터에서 분갈한 개념이 자리잡는 맨 처음이라 해도 가원이 아닌 시리즈입니다. 신데렐라 시리즈의 대표격인 아이돌도 소개를 마쳤고 유닛들도 소개를 끝냈으니 이번 이 시간에는 그 유닛과 아이돌들이 활약하는 시리즈 신데렐라 걸즈 시리즈와 그 배경인 사무소 이슈로 프로덕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아이돌마스터의 후속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이돌마스터의 분갈한 개념이 자리잡는 맨 처음이라 해도 가원이 아닌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데렐라 이전 첫 후속 프로젝트로 외전격인 느낌으로 출시된 디어리 스타즈가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후속작이 나오지 못하게 되며 사이드 프랜차이즈라기보단 본가에 속한 단편 외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며 시리즈가 이어지지 못한 디어리의 상황과 팬들의 취급을 인지해서인지 공식 방송에서도 몰스타 다음 시리즈로 신데렐라를 많이 언급합니다. 신데렐라 걸즈의 배경은 신인 프로듀서인 유저들이 독자적으로 프로덕션을 창설하고 신데렐라 시리즈에 속하여 있는 다양한 아이돌들을 스카우트하여 육상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초기와 현재의 스토리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190명의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녀들의 개성을 잘 살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진 분가 시리즈 신데렐라 걸즈가 흥련하고 그곳에 힘입어 더욱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시리즈를 양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밀리언 라이브, 사이드엠, 샤이닉 칼러저 같은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입니다. 신데렐라 걸즈의 최초 원작은 핸드폰 게임으로 2011년 11월 28일부터 싸이게임즈가 제작하고 오바게에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아이돌 후보생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팬들에게 친숙한 나무크 프로덕션의 전원을 포함 신데렐라 걸즈의 오리지널 아이돌들을 포함한 당시 150명 이상의 아이돌이 등장합니다. 초기에는 i모드, 이지웹, 야후 등의 일본에서 사용되는 피처폰만 지원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며 2011년 12월 16일부터 iOS,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업데이트 후에 2014년 11월 17일부터 구글 플레이 버전과 같은 달인 25일에는 iOS 앱 버전이 등장하며 피처4 버전은 2018년 7월 31일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모바일 플랫폼 게임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유주증은 모바일 아이돌 마스터를 주인 말인 모바 마스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로 신데렐라 걸즈 시리즈의 흥행으로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된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음반, 만화체, 굿즈, 성우 이벤트 등 미디어 믹스화가 하이벌하게 이루어지며 14년 드디어 첫 대형 단독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 그 라이브를 통해 2015년 1월에 티블 애니메이션 시리즈 방송과 함께 같은 해 9월 우속 모바일 리듬 게임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스테이지의 일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타라이트 스테이지에 이어 계속된 파생 시리즈가 나오는데 DMM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라이트 스테이지 PC판, 콘서 브리알 게임이 뷰잉 레볼루션, 증강 형신을 이용한 어플 스타라이트 스팟 같은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신데렐라 걸즈의 인기는 한국에서도 이어지는데 본가의 흥행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아이마스의 인지도가 높았던 만큼 신데렐라 걸즈 역시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며 한국어판 시리즈도 서비스를 개시, 한국판 아이돌까지 등장하며 한국 서비스에 힘을 썼지만 아쉽게 16년 3월 14일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맙니다. 신데렐라 걸즈에는 3가지 속성이 존재합니다. 사랑스러운 귀여움을 어필하는 큐트, 멋짐과 아름다움을 겸비하는 쿨, 파워풀하며 발랄한 정열의 패션, 이렇게 3개의 속성이 존재하며 총 190명의 아이돌들이 존재하며 그 중 성우가 있는 아이돌은 95명이 존재합니다. 신데렐라 걸즈 아이돌 캐릭터들은 외모나 설정에서 저마다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을 영원한 17살이라고 언급하는 아이돌이 있으며 공무원에서 아이돌로 전직한 경우도 있고 전직이 아이돌이었다가 다시 아이돌을 시작한 아이돌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성이랑 설정이 넘치는 시리즈인 만큼 아이돌이 되는 과정도 다양한데 평범하게는 대부분 길거리 스카우트, 오디션, 양성소에서 성격하기 같은 무난한 3가지 설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습니다. 조금 심한 일부 아이돌들은 역제시, 낙하산, 엄마가 하라고 시켜서 오디션장을 잘못 찾아와서 프로듀서에게 운명을 느껴서 집에서 쫓겨나 갈 데가 없어서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하기 싫은데 반강제로 하는 등 진짜 사이머스급으로 특이한 이유를 가진 아이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쪽의 게임이 의뢰 그렇듯 아이돌이 될 생각이 없던 노노나 하루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담당 프로듀서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상황에서의 대사에서 잘 드러나는데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믿음직한 동료, 자신을 믿어준 고마운 사람에서부터 강한 어필, 묘하게 결혼을 압박해오는 분위기, 운명의 상대같이 범위는 다양하며 기본적인 호감도도 일부를 제외하면 의외로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아이돌들의 대사는 피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다라던가 피씨는 신경쓰이는 사람, 피랑 오래도록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피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피랑 같이 놀고 싶다 등등의 대사는 꼭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개성이 넘치는 190명의 아이돌들이 존재하지만 원작인 모바마스 초기에는 나무크 프로듀션 아이돌 13명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신데로라걸즈 오리지널 캐릭터들로 출발하였습니다. 초기 신데로라걸즈의 제작 의도는 모바일 형태의 다양한 아이돌을 추가하고 프로듀션이라는 개념을 넘어 유저들 간의 길드 형태의 시스템이었던 만큼 올스타즈 멤버들도 소속사라는 담벼락 없이 게임이 추가되었으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인 아이돌의 신데로라걸즈 오지윤 기념으로 반남코와 콜라보로 해서 디어리의 3인까지 추가되어서 오바마스에는 200명 이상의 아이돌이 존재합니다. 정식 후속 시리즈로 개선된 데레스트에서는 콜라보 이벤트로 시즈카와 줄리아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올스타즈와 디어리 아이돌 없이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원인 센카와 치이로 미시로 프로듀션의 상무 미시로 상무 트레이너 자매까지 다양한 캐릭터이들도 있습니다. 신데로라걸즈에는 매년 인기투표 형식의 이벤트인 신데로라 청선거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매년 190명의 아이돌들이 신데로라걸이 되기 위해 프로듀서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인기투표 시스템이죠. 이 투표로 1년간 신데로라걸즈의 간판 아이돌과 함께 다양한 악곡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시리즈로서 총 10명의 신데로라걸이 존재합니다. 1대 토독키 아이리 2대 칸자키랑코 3대 시부야린 4대 시오미슈코 5대 시마무라우지키 6대 타카카키 카이레 7대 아베나나 8대 혼다미오 9대 호조 카렌 10대 사기사와 호미카 이렇게 10명의 신데로라걸이 존재하며 9종의 총선 앨범이 존재합니다. 그의 파생투표로 보이스 오디션 투표가 있는데 이는 2021년 현재까지 3번이 개최되었습니다. 3대 투표 때 한 번 진행했으나 폐지 후에 9대 투표 때 부활하며 7명의 아이돌이 성우를 배정받았습니다. 3대 때 타치바나 아리스 9대 때 부활한 보이스 1의 차에서는 치지노 아카리 스나즈카 아키라 키르츠 카사 2의 차에서는 아사리나나미 야가미 마키노 사이온지 코토가가 성우를 배정받았습니다. 전통의 대형 프로독션으로 많은 배우와 가수 등을 보유하고 있다. TV, 영화, 영상 콘텐츠 등의 기획도 하고 사내의 촬영 시에서도 갖추고 있다. 아이돌 부문은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깨 내에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미시로 회사의 설명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와서 익숙해지면서도 잘 알려지고 대표적으로 칭해지는 연예기획사 미시로 프로독션 이름의 유래는 신데렐라가 향하는 성은 틀림없이 아름다울 것이다의 아름다운 성 루츠크시 오시로의 미와 시로를 따와서 미시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미시로 프로독션의 설정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붙여진 설정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데렐라 걸즈의 초기 모델인 모범하스의 설정을 프로듀서가 창설한 프로독션에서 190명의 신데렐라 걸즈 아이돌 13명의 올스타즈와 3명의 디어리 아이돌들을 스카우트하면서 운영되는 중소기업 사무소였습니다. 당시 모범하스의 사무소 풍경만 봐도 나무쿠를 그대로 옮길 듯한 소박하며 열악한 모습의 사무소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신데렐라 시리즈가 초기에는 그저 유저들 간의 길드 형태의 프로독션 개념으로 서비스를 진행했다 보니 배경도 중소사무소인데 아이돌들은 당시에 100명이 넘었으며 거기에 애니메이션 방영이 결정되면서 이 길드 시스템과 100명이 넘는 아이돌들을 어떻게 애니에 녹여낼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그 문제를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연예기업소인 미슈로 프로독션이라는 회사를 등장시키고 길드 시스템을 회사 내에 다양한 프로젝트로 구현했으며 그 프로젝트 안에 100명이 넘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아이돌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설정의 대기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나무쿠의 라이블 기업이었던 크로이와 거의 버금가는 비모였는데 초기 설정이 평범한 연예 대기업이었으며 거기에 아이돌 부문이 추가가 되면서 아이돌들이 늘어났다는 설정이 생깁니다. 다만 이는 애니메이션 한정 언급이며 오버하스와 데레스트에서는 미슈로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다 보니 밀리시타 몇번이고 우짜 이벤트에서는 다른 사무소들은 사무소 이름이 나왔지만 미슈로만은 지금까지 교류가 있던 아이돌이라고 둘러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네 설정이다 보니 데레스트에서는 미슈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서비스 개시 직후에도 시즌2가 방영중이었던 데레 애니의 설정을 반영해서인지 애니 등장인물이 위슈로 상무가 미션창에 등장하며 카드나 커뮤 등에서 위슈로 프로듀션의 로고가 등장하기도 있으며 대기업이라는 설정을 그대로 계생하였는지 스토리 커뮤을 보면 규모가 큰 사무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애니 내에서의 생긴 설정이지만 유명 대기업이라는 설정에 맞게 회사의 사원규모는 상당합니다. 아이돌들은 당연 그 아이돌들을 프로듀스미 회사를 굴리기 위한 매니지먼트 파트의 직원들도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프로듀서들과 사무원 등의 직원들이 있으며 자매로 이루어진 트레이너들과 튜디오 촬영사와 관련 직원들 기업 회사답게 간부극 직위를 가진 임원들까지 사원규모는 여타 시리즈의 프로듀션보다 많으며 기업 크기인 만큼 회사의 부지규모도 대단합니다. 역사있는 정통의 프로듀션답게 프로듀션 본관은 개학이 무렵 지어진 듯한 성처럼 고풍스러운 건축물 본관은 출입구와 안내데스크 정도의 역할만 맡고 있고 아이돌 육성과 주요 업무는 30층이 넘어가는 빌딩이 심간과 부속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속건물에는 아이돌 육성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합니다. 세슨실, 촬영스튜디오는 당연 사내 카페, 피부괄실까지 아이돌 육성 및 직원들의 편의시설과 기업 내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 그리고 부지 내인지는 모르지만 여성기술사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내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연예기업 프로젝트들도 존재하죠. 다만 아이돌 부문은 당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설정 때문인지 다른 연예 프로젝트는 인원이 널널해 보이지만 아이돌 부문만 인원이 부족한 듯한 빠듯한 묘사가 애니 중에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빌딩 하나에 전부 있는 크루이랑 비교했을 때 크루이보다 더 엄청난 기업으로 보이네요. 이런식으로 미시로는 애니에서 만들어진 기업인 만큼 스피노프나 신데렐라 걸즈 극장에서는 미시로라는 언급이 등장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프로젝션 혹은 회사로 언급 특히 유명한 신데렐라 걸즈 극장에서는 릴러스트처럼 소규모로 기획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대신 나무코보다는 사무실 숫자가 많은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적어도 원작에서도 나무코보다는 회사 규모는 큰 편인 듯합니다. 오늘은 올스타즈 다음으로 10년 넘게 인기를 유지한 시리즈 신데렐라 걸즈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당시 올스타즈의 힘을 입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던 사이게임즈를 통해 개발한 새로운 후속 시리즈였던 신데렐라 걸즈 사이게임즈의 특유의 감성과 아이돌마스터 시리즈를 운영하던 반남의 감성을 합친 참 대단한 게임입니다. 특히 아이돌들의 설정이 말이죠. 모바마스터의 경우는 옛날같은 위상은 거의 없고 데레스트에 빌려서 서비스 규모도 많이 작아졌지만 지금의 신데렐라 시리즈를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시리즈이며 우리에게 가차라는 무서움을 안겨준 게임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